승현아, 너 진지하게 있어? 생각? 길도 있잖아. 아 길도 없네, 승현이. 승현이 길도 없어? 아, 승현이 한 번 테프 봐줄게. 승현이 테프 볼게요. 이거 1분 08초 99 야, 키가 있네. 잠깐, 키 왜 이래,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왜 이러지? 당연히 키가 있네. 왜 이렇게 이상하네. 왜 이래? 아, 키가 좀 이상해졌네. 마치 이상하지? 왜 이래? 당연히 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숫자 키가 안 먹었지? 야, 숫자 키가 안 먹었고 갑자기 키가 이상한데? 움직이고? 자, 승현이 움직이셨네. 야. 낙장 오드 올 사퀸이. 승현이 합격 안 된다. 야. 일참. 초롱이. 아, 야, 야, 야. 왜 이러냐. 8초 합격한다고? 야, 승현이 합격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승현이 좋아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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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승현이 합격을 한다고? 생각외로 잘하는데? 이건 1분 08초 동독입니다. 하여간 윙크하면서 대답했어요. 잘하는데? 아, 도대체는 숫자 키가 안 돼. 너무 숫자 키랑 같아하는데 숫자 키도 안 먹어요, 지금. 이삭지만. 이삭지는.. 자, 1분 8초 99입니다. 힐 중독에 넣어놨어. 왁자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하트도 여기 진짜 대행이 돼. 자, 이거 8초 나오겠는데? 실수만 하면 8초 나오겠다. 아, 살짝 실수난가. 와, 그래도 8초 나오는데? 뭐야 승현이! 주행 좋은데? 야, 포페로 실력 되겠는데? 생각 의외로 잘하네. 자, 익스는 1분 50초 99입니다. 1분 50초 99. 이렇게 빡세요. 아이, 뭐가 빡습니까? 박아도 나오는 기록인데. 아직 길건데 두 번 남았어요. 한 번 정도 실패해도. 한 번 정도 실패해도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안에 총 트랙을 3개를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패해도. 기계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야. 총 기계는 4번이고. 그러니까 4번을 게임할 수 있는데. 4번 안에 3개 트랙을 합격해야 돼요. 3개 트랙을 합격해야 돼요. 이게 3개 있구나. 제가 승현이랑 따로 게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막잡아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막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이, 포페데스를 합격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합격하고 있어. 잘하네. 잘하네. 승현이 좋아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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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합격하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지금? 이거? 야.. 합격이다 이거. 저쪽 힌다 이거. 이야.. 합격이야? 오케이 1차 테스트 합격 오케이 야 승현아 잘하는데 너? 뭐야? 2차 테스트 바로 해볼래? 잠깐 2차 테스트 바로 해볼까요? 팀원들 있나 지금? 좋아 좋아 멤버 멤버 좋아 승현아 너 이 멤버로 합격하면 인정한다 등장 3차 테스트 4차 테스트 4차 테스트 3차 테스트 2차 테스트 4차 테스트 CX них이 엄청 많아 와 미쳤다 야 너무 잘하는데?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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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래. 아 식감이네. 무섭다. 다행히 보면 넓이 없어. 다행히 가래. 오케이. 한 명만 더 빠져라. 못 먹자. 나도 이 멤버로 해봐야지 진짜. 진짜 막 쓰네. 안 빠지자. 1, 2, 3등 그대로 가는 거. 야 종현이 1등. 이야 종현이. 좋고요. 자 일단은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승현씨. 마이너스 1점 스타트입니다. 야 아이디 가려고 해. 야 승현 뭐지 말고. 그게 편해. 야 국방이라 생각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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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게 야, 지혜 따라온 거 기차.. 기차같아 기차 기차게 1인데.. 어 야야 야 누구야 얘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C가 아냐 아하하하하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 5등.. 미치겠다 프라틱에서 순간 바로 5등됐습니다 자 김흥태 선수 마이너스 5점 0 김흥태 선수 마이너스 5점 0 자 승현이 4등 자 3점 승현이 3점이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야돼 진짜 맞아 저거 100% 검은색깔 인정해 주지 건너뛰기 한 사람 인정이야 맞지 맞네 아이디 보면 안 돼 인정은 괜히 압박감 들어서 아이디 보지말보니까 달려야돼 캐릭만 보고 존나 달려야돼 달려야돼 와 내면 다 묻혀가 이씨 뭐야 이거 맞아라 살았다 아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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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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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와 진짜 빡세다 확실히 와... 야 침칩폭 보이네 이거 맞아 자 승리인 팔이트 마이너... 자 2점 2점이구요 다시 마이너스 1점 아 개웃기네 자 두 경기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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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현이 몇 등이죠? 6등 자 잘 살아 근데 진짜 8점으로 마무리 근데 승현아 잘 싸웠어 다들 수고했음 방탄소년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